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미국도 막대한 인명과 경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 횟수가 9,900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108만 명 이상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존스호킨스 대학이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에 감염된 후 살아남았어도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롱코비드가 미국인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환자 가정과 미국 경제에도 근 4조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들 중에서 3명 중 1명꼴인 3천만 명은 롱코비드 현상을 겪었고 그 중에 절반인 1,500만 명은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추산으로는 롱코비드 환자들 가운데 400만 명은 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지 못하게 된 롱코비드 중증 환자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는 급등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바드 대학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롱코비드 장기 중증 환자 가정에서는 1년에 9천 달러씩 추가 비용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미국 전체로 계산하면 1년에 3조 7천억 달러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하바드 대학 연구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롱코비드 장기 중증 환자로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된 경우 봉급이 사라져 배우자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면서 물가급 등에 시달리고 건강보험에서 치료비와 약값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재정난에 빠지고 있다고 CNBC는 8일 보도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롱코비드 환자 가정에선 신용카드 빚이 1년에 평균 8천 달러씩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감사로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밀리거나 주택 무기지 상환금 또는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 또는 강제 퇴거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